카드 두 장을 받아옵니다 폭주 귀재피 글쎄 겟스 망했네 타멸 솔진 요도카스 이게 타격이 다 빠지네 이 정도면은 잘 잡았다 분리타임 병가스 탓 락아블링 반건조 오징어도 아닌 반투명 오징어 송약 탓 탓 탓 탓 탓 탓 탓 네 늘 많은게 없네 건무라도 들고 갈까 신성 pod 파괴를 하나 더하자 탓 팩 änd 깜노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튕겨내기. 1막 보스 유물 예상 맞춘 거 1당 2천원. 음... 단도지 보스니까 축하 나오지 않을까. 초커 초커. 초커 판도라 핵망치. 와 핵망치. 와 핵망치. 아씨. 이제 신성 2코스트로 써야되네. 아이고 미션비 감사합니다. 아싸 개굴. 아필아 비하세먼트. 아필아 캠핑. 아필아 캠핑. 안하니 톡이라. 왔나 고고야. 퓝퓝퓝퓝퓝퓝퓝퓝퓨뺧 뭘 넣어야 돼? 제비.. 제비 넣어야 되는거 아냐?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두 장 단 두 장 탐플 유리칼 좋네 그래서 왼쪽 걸 잡는게 좋을까? 오른쪽 걸 잡는게 좋을까?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왼쪽은 체력이 낮고 오른쪽은 빨리 도망치고 퀴즈비 없었어요 튀는거는 랜덤인데 오른쪽 애가 방어도가 더 높아요 퀴즈비 여기가 랩이 또 퀴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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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 이걸 정미를 주네 엘리트 가보자 신경독총약 이걸 와플을 세상에 귓짓비 갖고 가서 폭주랑 귓짓비 보존하고 타격 지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터즐이나 행꽃을 살까 아 아 아 와 폭주신성 귓짓비 두장중에 한장도 안 남아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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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좀 빨리 줘봐 신성색 에임보속 에임보속 없었어요 위장크림 제발 신성 강화 에헤이 이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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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성 미라스온 반서신경 작도 반서신경 버리니 연출 보다 연출 은경 은경 빅 côté 여전히 신경 이만시 도카선 잠시, 잠시,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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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수리 검다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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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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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 미쌔 흠 미친 게임 아이고 아 모르겠다 히라고 할려도 미를 써드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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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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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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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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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